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태자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요즘에 아이 문제로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님이 치료비가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죽같은 내새끼 등 방송과 강연에서 아이에 관련된 솔루션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비는 얼마일까요? 제가 한시간 최대 100만원까지 들고요. 시간은 60만원 그리고 검사비가 100만원 적당하다 너무 비싸다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요즘에 맘카페 다니시는 맘카페 엄마들이 공격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이가 언어가 느려갖고 한 2년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한테 왔다갔다 데리고 다녔어요. 저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10번째 하는 교수님이라 그래갖고 한달에 한 몇백만원씩 2년동안 썼는데 집 한채값이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저같아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부터 갈 것 같아요. 그게 한시간에 100만원이던 200만원이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연세대 교수 연세대를 나와서 여러분들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상담받고 1대1로 케어받고 100이고 200이고 300이고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오은영 박사님께서 돈을 버시는거에요. 당연히 나도 여러분들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당연히 오은영 박사님한테 당연히 받고 싶은데 맘카페에서는 비싸다 안 비싸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비싸면 안받으시면 돼요. 제 생각엔. 아니 동네에 보면 여러분들 언어치료 무슨치료 무슨치료 상담박사 많잖아요. 예 40분에 4만원짜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거 잘 타면 여러분들 한달에 4만원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달에 4번 받는거 있잖아요. 그거 받으시면 되지. 사실 좀 그래요. 오은영 박사가 요즘에 뭐 비싼 옷을 입는다. 뭐 로렉스 시계가 5천만원이다. 6천만원이다. 그쵸? 에르메스 가방을 에르메스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기만의 보상이라 생각을 해요. 오은영 박사같은 경우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좋은 의사 그리고 자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일인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만의 보상을 받은거지. 자기한테 입은 에르메스 옷, 가방, 로렉스 시계. 자기만의 보상이에요. 근데 이런말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니 애들 상남료 받아갖고 애들 상남료 받아갖고 그렇게 비싼 걸 차도 되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뭔 상관입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 돼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데 저렇게 여러분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망카페에 있는 분들 대부분 여러분도 서민분들도 서민분들도 많고 잘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당연히 잘사시는 분들은 잘 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겠죠. 크게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동네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데 다니시면 돼요. 전 안타까워서 그래. 저도 우리 아들 데리고 2년동안 여러분들 치료를 받았는데 언어치료에요 언어치료. 부모님은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은 항상 뭔가가 부족해 보이니까. 저도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영상은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요. 비싸면 안 가면 돼요. 동네 싼 데 가셔도 충분해. 다만 왠지 저분한테 받으면 신뢰가 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인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약자인 거야. 그럼 저 사람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비싸게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원하면 여러분들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가서 상담하시면 돼요. 그거 갖고 내가 못 받으니까 불합리하다 비싸다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런 오은영 박사님처럼 애들에 대한 완벽하게 상담하고 심리를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저런 박사님을 찾아뵐 때는 지푸라기 심정으로 찾아뵙는 거거든. 너무 여러분들께 막 오은영 박사님 비싼 거 있는다고 욕하고 그러지 마요. 자기만의 보상이에요. 젊음을 모든 공부하는 데 집중하셨으니까 박사님 너무 욕하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없는 데 가서 상담하시고 그러면 돼요. 다들 여러분들 잘 자요. 답합니까 감사합니다. Qué POLICICH 다운 다아